또 다른 진격의 시작, 대물낚시의 가격 혁명, 진격의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조자룡 진격, 경질낚시대 최상의 가성비 탄생, 3위대 기준 125g, 동급 대비 가격, 무게, 가성비로 승부한다. 경질낚시대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러면 낚시대의 복원력을 확인해보세요. 낚시대를 세우고만 있어도 제압된 고기가 내 앞으로 와야 제대로 된 경질낚시대입니다. 강한 휨, 부드러운 휨새, 0.2칸 단위의 다양한 구성, 변수가 많은 대물낚시의 최저. 이 모두를 갖춘 국민낚시대, 조자룡 진격, 조자룡의 한 단계 진화, 진격. 업그레이드 하나, 규범부터 더 탄탄하게. 조자룡 진격? 새우고만 있어도 앞으로 온다고? 우와, 진짜로 오네? 조자룡 진격 대박! 불어뜨리고 또 불어뜨리고. 결코 쉽게 만들지 않습니다. 8대2, 최적의 경질림세와 밸런스. 압도적인 제압력과 파고난 복원력, 강한 허리힘. 지금까지 대물 제압에 실패하셨다고요? 조자룡 진격은 다릅니다. 어떤 대물을 걸어내도 강하게 버텨냅니다. EV공법으로 정밀 재단하여 절법 물림 방지 설계 적용. 가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떨림으로 인한 조기노화 방지. 강대진 없이 충격으로 인한 파손률을 최소화했습니다. 20년 이상 된 기술자의 숙련도와 장인정신으로 완성. 민물낚시대의 거장 강원산업이 만들고. 체리피스가 정격 판매하는 국내 생산, 국내 유통. 완벽한 기업 상생의 콜라보. 뼈대부터 다른 메이드 인 코리아. 조자룡 진격이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조자룡 진격의 특징은 카본 원단의 재단폭 공차를 0.5mm 이내로 해서 회전 연마 가공 시 겹치는 원단 부분으로 인한 떨림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제작 단계의 충격을 가장 적게 하였고. 낙식대의 성능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2. 선택의 폭은 다양하게. 거기에 가격 합류와 실형. 잠깐. 잠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3위대가 포함된 세트 구성에 만드는 특별한 혜택. 3위대를 3공대보다 저렴한. 28대와 같은 가격 9만 9천 원 행제의 대가. 오직 오직 방송으로만 구매 가능한 세트 구성입니다. 2, 4, 2, 8, 3위. 낙싯대 3대 구성에 27만 원. 꼭 필요한 알찬 구성에 합류적인 가격. 한 달 9만 원에 드립니다. 3위대 더블 구성. 양호장 발령 낙수를 위한 일명 쌍폼. 1만 대 반정. 한 대당 9만 9천 원. 낙싯대 2대 구성에 19만 8천 원. 한 달 6만 6천 원에 드립니다. 오직 방송으로만 구매 가능한 세트 구성에 할인까지. A형, B형 구성 외에 1, 6대부터 5, 2대까지. 0.2칸 단위로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저는 조자룡 진격 낚싯대로 대물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물낚시를 시작하시려는 초보조사님께 강력 추천합니다. 조자룡 진격 좋습니다. 대한민국 경길 대물낚시대의 탄생. 고탄성 카본과 C2 원단으로 제작기어 초고탄성. 초경질 수력. 더 강화된 탄성 및 강도로 순간첨들과 랜딩에 탁월합니다. 0.2칸 단위의 다양한 낚시대 구성으로 다양한 포인트. 변수가 많은 대물낚시의 최저. 강원의 기술력을 담은 조자룡 진격. 업그레이드 3. 진정한 프리미엄급 낚싯대의 탄생. 기존에 없던 절반을 일일이 표시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 낚시를 잘 모르는 분들과도 정확한 AS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인정한 프리미엄급. 대물과의 한판 승부. 조자룡 진격이면 자신 있습니다. 조자룡 진격은 어떠한 노지 환경에서도 원하는 곳에 투척할 수 있는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균형된 무게와 탄성은 물론 강한 챔질로 대물을 제압할 수 있는 내구성에 강한 낚시대입니다. 조자룡 진격! 동급 대비 가격, 무게, 가성비로 승부한다. 3위대 기준 125g. 9만 9천원. 2, 4, 2, 8, 3, 2. 낚시대 3대 구성에 27만원. 한 달 9만원에 드립니다. 향붕어도, 잉어도, 조자룡 쌍포! 3위대 더블 구성. 양호장 발령 낚시를 위한 일명 쌍포. 1만 대 한정. 한 대당 9만 9천원. 낚시대 2대 구성에 19만 8천원. 한 달 6만 6천원에 드립니다. 고지 방송으로만 구매 가능한 세트 구성에 할인까지. A형, B형 구성 외에 1, 6대부터 5, 2대까지. 0.2칸 단위로 개별 구매 가능합니다. 2020년 조자룡이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2.1, 6대부터 5, 3대까지.